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우리 집게트를 넣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제가 지금 뭐 할 것 같나요? 한입만! 와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러운 단맛이에요 뭔가 풀닭삼 같이 생겼다 저희가 안녕 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터키입니다 궁금한 터키 디저트들을 하나씩 모아왔는데요 오늘은 근황 얘기도 좀 다루면서 한 종류씩 편하게 먹어볼게요 첫번째로 구름사탕이라고 불리는 디저트인데요 피스마니에 라는거에요 저걸 왜 들고있네 아 그리고 이거 우유에요 우유 우유랑 같이 먹을거에요 우리 디저트 구겨놔야겠다 사실 이거 맛이 너무너무 궁금한거에요 그래서 못 참고 결국에 하나 먹었어요 짠 이렇게 뭔가 꿀다래 싫다래 그 겉에게 뭉쳐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게 입에 넣으면 진짜 바로 녹아버려요 저희도 흠 너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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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솜사탕을 가닥가닥 뭉쳐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솜사탕이 그냥 달달한 느낌이라면 얘는 아몬드향도 나고 그냥 일반 쿠키맛도 나요 조금 밀가루 맛 저만 알게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할때는 아기니랑 아기니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나는 마이너라 나는 마이너라 그 다음은 마이너라 나는 마이너라 나는 마이너라 맛있다. 식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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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해 식감들이 잘 Bolid 같이 좀 덜 동생 고추냉이 많이 도와주세요 고추냉이를 이게 입에 넣자마자 녹아가지고 되게 손이 바빠지게 되요 이게 안 씹어도 녹아버려 그리고 지금 제 몸도 살짝 녹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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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 그리시 바삭바삭 맛있어 손으로 먹어볼까요? 손으로 먹어볼까요? 안돼 손으로 먹어볼까요 억지면 손으로 먹어볼까요? 우유랑 잘 어울린다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것 같지? 제가 먹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친구랑 같이 탕후루를 사 먹었는데 친구가 포도 두 알 먹을 동안 혼자 한 개 다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세네명이서 청년나방 먹으러 가면 친구가 떡 하나 먹고 있을 때 제가 그거에 몇 배로 먹으니까 네가 돈 더 내라고 솔직히 반 정도는 네가 다 먹은 거라고 욕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내 페이스대로 빨리 그냥 다 먹고 이제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상대방 이렇게 밥 눈치 보면서 페이스를 낮춰가면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보다 빨리 먹는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막 빨리 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금방 삼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입에 씹을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 침이 음식을 잘 녹이는 침인가? 아니면 이에 면적이 넓어서 한 번 씹을 때 많이 으깨지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 우리 집게틀 넣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거기금 migrated 그들의 Haben-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크림이 저 같은 assignments 완전 생크림이야. pequeюсь 하지 않네. 너무 좋은ência. 대박! 갑자기 생각난건데 그 우유 얼음 있잖아요 빙수 얼음 그거랑 얘네를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섞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종맛일 것 같은데 나중에 해봐야겠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하는거지 왜 이리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게 만들어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봐요 오늘은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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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드셔 wszyscy 또 어느낌에 구워? 딸기는 진짜 땡달아요 아 땡달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어제 병원에 실녀 갔거든요 물론 품에 안겨서 가긴 했지만 그 이유가 제 지난번 영상이 초콜릿 이팅 사운드였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먹으면서 바닥에 조금 흘리기도 하고 아예 안 뜯은 것도 좀 덜 부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니까 문단속을 진짜 철저히 했는데 제가 까먹었나? 문을 살짝 열어뒀나봐요 그래서 얘가 빅파이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야무지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 데려가가지고 돈 몇십 긁고 왔죠 아 진짜 초콜릿 먹어서 병원 간 게 이번이 한 4번, 5번 되는 거 같아요 애가 엽섭해가지고 애가 엽섭해가지고 봉투 안에 상자 안에 초콜릿 씻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박스를 까고 껍질을 까고 먹어요 주인장 취향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저린 줄 알고 안 먹으려나? 지저린 줄 알고 안 먹으려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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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거 흑 수 Outside 집 남 남 남 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제가 지금 뭐 할 것 같나요? 한입만 전장에서 달라붙었어 전장에서 달라붙었어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이거 몇 갈로리지? 460갈로리 근데 이게 460갈로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은 이거 더키시 딜라이트 먹을게요 이거는 견과류 견과류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가이막 치즈 들어있는 거에요 일단 먹기 전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이 보이나? 오늘이 8월 10일 목요일이고 새벽 4시 50분이거든요 분명 엊그저키 영상에서 이제 방학했다고 너무 신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개강까지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저는 어제 아침에 수강신청을 하고 왔어요 그것도 망하고 왔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방학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야무진 방학을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요? 3주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알차게 돌지 다들 방학인데 뭐 하시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되게 하루하루 다른대로 시간을 효율적이게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듣기까지 잠 안자고 유튜브 보기도 하고 오후 오후 2시 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기는 했지만 하루에 의미있는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친구랑 많이 놀지도 않았고 아닌가 많이 놀았나 근데 왜 이렇게 한계별로 없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현재 나 자신의 만족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조금 먹고 말을 해볼게요 다들 이거 더키쉬 딜라이트 먹어보셨나요? 한번쯤은 먹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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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견과류 있는 것 같아. 달려달려. 이게 무슨 맛이냐면, 막 향이 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향이 나는 터키쉬 딜라이트도 있기는 한데, 뭔가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이 단맛의 느낌 자체가 특색이기보단 좀 설창 단맛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 옛날 젤리 있잖아요. 아니야, 옛날 젤리 아니고 옛날 젤리. 그거에 좀 고급 버전인 느낌이에요. 이것도 뭔가 단면이 뚝뚝 끊기는 듯한, 식감이에요. 젓가락이 있었구나. 노을이 다 젤리. 노을이한 이 주의진이죠. 제발 바라보란색이 такое.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까 뭐 얘기해줬나 했었는데... 아, 그래. 고민. 제가 이번에는 방학때는 유튜브 영상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품 같은 것도 그렇고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는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제 곧 방학이 끝나잖아요. 학교 다니면 지금처럼 신경을 쓰기는 조금 힘들테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왜냐면 퀄리티가 점점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중간에 떨어지는거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제가 1학기 때 학교 다니면서 이틀 알바하고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힘들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소품이나 이런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되게 버겁게 촬영을 했는데 이틀 알바하고 어떻게 시간 운영을 하며 영상 하나에 내가 어느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할지 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거 같아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너무 신경 안쓰고 그냥 예전처럼 찍어도 좋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실거 같긴 한데 이거는 제 욕심이에요. 근데 저는 제 욕심을 쳐버릴 생각은 없거든요. 은근 좀 눈꼬집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는 유튜브영상 하나를 올리는게 단순히 그 주의 영상을 태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쓰이는 그런 소품들 투자 비 이런게 아깝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 말고도 되게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공모전 이런것도 있고 그냥 학교 과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은 눈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러는데 만약에 공모전 영상이다. 근데 내가 이거 출품을 했는데 수상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걸 봐주지도 않고 그냥 적자에 적자 이런 느낌인데 유튜브는 내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금 마이너스라도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좋아해 주니까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해당 감각 수상 스팸 툭 이렇게 좀 잘 해봅 이렇게 잘 그리고 고소 고기맛과 뼈에 있는 뼈에 절차를 들어갈 거예요 뼈에 절차를 넣었어요 제자도 잘 어울려요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카이막이 들어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딱딱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것 같은데 식감이 포장하지 않나요? 촉촉하고 제가 마시멜로운 닭새우에 씻개 붙여있어요 사실 이거 터키쉬 딜라이드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클라바라는 디저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불닭쌈 같이 생겼다 불닭 먹고싶죠? 아 이렇게 단면은 또 이렇게 돼있네 그 겉에가 그 크로아상 같이 겹겹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보일려나 먹어볼께요 먹어볼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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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가 진짜 사인데 이게 딱 무슨 맛이냐면 버터바 있죠? 버터바인데 진짜 버터에 완전 절여진 버터바예요. 그게 이렇게 밑에 있는 느낌.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전혀있네요. 이 밑에는 정말 잘 어울린 듯. 이 밑에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그러고 싶어요. 도대체는 그리고 정말 잘 어울린 듯. 그러나 재미있는 느낌. 아, 정말 잘 어울린 듯.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러운 단맛이에요 소리는 진짜 좋은데 맛있다 진짜 탕 떨어질 때 이거 하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탕수육! 다 먹어야지... 날씨가 많이 먹었다 다 먹었으니? 정도면 일어나서 먹었을 때 저희는 다 먹었을 때 다 먹었을 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을 때 저는 집에 타이레놀은 없어도 불닭은 있어야 된다 주의 거든요 엄청난 철학이죠 매워 아, 너무 맛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터키 디저트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워.